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글 및 역사교실을 운영합니다. 초등학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줌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A반과 센터 내 배우 미실에서 오프라인 방식의 B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. A반의 경우 4월 5일과 19일, 5월 3일과 17일 오후 4시에 B반의 경우 4월 1일과 15일, 29일,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. 한글, 역사, 한자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30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 한글, 역사, 한글, Bild так hi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